오늘 저희가 HRA 하이레졸루션 오디오라는 개념은 일반 CD음질을 뛰어넘는 고음질의 음향기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MP3를 일반 SD급 화질에 비교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CD음질을 FHD 그리고 저희 HRA 사운드를 4K UHD 화질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HRA에 대한 어떤 큰 규격은 없구요. 일반 CD음질 약 44kHz 16비트 이걸 뛰어넘는 일반적으로는 192kHz 24 정도의 음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들을 때 굉장히 편안한 어떤 음질과 고음질 그리고 현재 휴대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성장의 나감에 따라 고음질에 대한 소비자의 성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저희는 하이레졸루션 오디오 프로덕트를 대거 런칭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제품이 저희 하이레졸루션 오디오 HRA 사운드를 지원하는 헤드폰입니다. MDR-10RC라는 것으로 40mm의 HD 드라이버 유닛을 장착하고 있구요. 기존에 나왔던 원알보다 약 40% 정도 작아진 크기랑 무게로써 최상의 실성을 강조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편안한 어떤 그러한 착용감을 얻을 수 있고 디자인마저도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제품은 10... 똑같은데요? 같은 제품인데 다른 색상으로... 네, 다른 색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제품은 10RC의 화이트 버전으로서 여성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